폐경케미칼리엄 14,500원에 7% 정도 있는데 한 2년 넘었거든요. 2년 넘으셨어요? 예, 작년에 올라왔을 때 약수익보고 한 반 정도 팔고 반 정도 남았습니다. 그때 다 팔지 그러셨어요. 팔고는 안 팔고 또 후회 되셨겠네요? 조금 더 갈 줄 알고. 미련이라는 게 그래요. 미련이 나와서 그래요. 미련 때문에 나중에 되면 적을 때가 그때 다 팔았어야 되는데 좀 후회를 하게 되고. 그런데 다행히도 이 종목이 이번에 다시 올라오긴 했어요. 14,500원에 지난주에 한번 올라왔었는데 금요일 날 혹시 그때는 못 보신 거죠? 예. 조금 더 갈까 봐 안 파신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것도 있잖아요.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이번에는 잘 파셔야 될 것 같아요. 트형 케미칼은. 왜냐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7월에 이때 올라왔을 때가 있었어요. 그런데 그때 보면 주가가 좀 쎘어요. 아직 강했단 말이죠. 힘이. 힘이 강했다는 건 아래 보면 거래가 이때 많이 있었잖아요. 그렇죠? 사람들이 매수도 굉장히 많이 붙었었던 거고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도 했었고요.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가 한번 붙었다가 또 빠지기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들의 관심이 좀 멀어졌고 기관 쪽만 최근에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거래가 별로 없어요. 이번에 좀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그냥 14,500원에 걸어두고 그냥 파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수익 볼려고 하다가 또. 이번 여름이 많이 덥다 그러던데. 어떤 거요? 이번 여름이 많이 더워서 드라이 아이스가 좀. 많이 더워가지고 드라이 아이스가 좀 많이. 그런데 그거를 매년 저는 그래요. 매년 여름은 매년 더 덥고 더 덥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항상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런데 우리가 온도라는 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좀 다를 수도 있고 기온이라는 건 그렇잖아요. 환경 변화는 우리가 100% 다 예측할 수는 없어요. 그리고 이미 올 여름이 덥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? 모르고 있어요? 다 알고 있잖아요. 시청자분들 지금 알고 있으니까요. 그러면 그 관련주들이 그 관련주들이 또 있고 없고 이 종목이 또 거기 관련주다라는 걸 다 알고 있겠죠?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걸 기대하면서 가기에는 저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진 않아요. 만약에 내가 진짜 이거 장기로 1년 정도 봐도 뭐 신경 쓰지 않겠다. 미련 없이 그냥 장기로 가도 괜찮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가셔도 돼요.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지난번에 안 판 게 좀 후회가 되신다면 이번에 그냥 14,500원에 저는 그냥 팔고 나올 것 같아요. 미련 두지 마세요. 이 종목 말고 또 다른 종목 좋은 종목 없어요? 있잖아요. 미련 두다 보면 결국은 계속 시간만 허비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14,500원에 저는 정리 의견 드릴게요.